사실은 이거 동탄점에서 도통인문학으로 하려고 했는데 한 50명 왔는데 대중들이 신통을 좋아하시더라구요. 별로 도통인문학에 안 들어가더라구요. 이거 아까워서 해주는 거에요. 제목을 그냥 이렇게 할게요. 도통인문학. 1번이 심이고, 2번이 봄이고, 3번이 음입니다. 노 음인데, 음이라고 해야 되요. 노 음. 이게 댐이고. 이렇게, 이렇게. 이 자체. 하나 댐. 그런데 쉬어 주는데 그거를 사색하자는 거에요. 이게 심이고. 어떻게 사색하냐면, 본질을 보자. 생명의 실상. 두 번째가 봄이거든. 이거. 그런데 모든 공부의 내면이나 뒷부리에는, 배경에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는 공부는 없어요. 즉, 참회하고 회개하지 않는 공부는 본질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나의 카테고리를 끄집어내 볼게요. 참회 버전으로. 1차 상이 다 끊어져 보죠. 42분 맥시멈. 2차 상이 끊어져죠. 맥시멈 6시간. 3차 상이 끊어져죠. 72시간. 이 3차 상은 이렇게 영화, 영화, 영사기처럼 이렇게 필름이 있어요. 엄마 또 올리면 엄마의 카테고리가 10초에서 15초밖에 안 걸려요. 일체가 일생이 슥하고 슥슥슥슥 흩어져 버려요. 3차 상이 끊어져요. 이거를 대반열반이라고 하거든. 이 공부는 순서가 있습니다. 들여다보는데, 이 목적 자체가 대의가 어디다 있냐고 공부의 목적이. 자기의 없어짐입니다. 자기의 없어짐. 이렇게 정리하면 돼. 모든 공부는 자기의 없어짐이 선행돼야 된다. 보는데 참회하고 해결하지 않는 공부는 없다고. 저처럼 그렇게 해요. 정신 속에 들어가 있는데 초등학교 때. 그 알고리즘을 지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카테고리 안에 패키지로 숨어있는 감정의 찌꺼기 같은 거 안금.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카테고리를 이 안에서 해결할 때 나는 잘못 살았습니다. 나는 바르고 어렵게 살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아파했을 수 있거든. 그걸 이해하는 가운데 자기가 잘못 살았음을 인정하고 참여하는 카테고리가 필요해요. 지금 또 들어가 볼게요. 나는 아집이 강합니다. 나는 정말로 가짐에 집착이 많습니다. 나는 깨달으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너무나 착입니다. 나는 식탐이 있습니다. 나는 진짜로 이 세상을 정말로 잘 못 살았습니다. 하는 이런 가짐이 필요하다고 수용하는. 진짜 실제로 못 살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대충 감정에 회개 없고 참여 없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대충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 그 바쁜 것 속에 들어가 보시라고 안금은. 보는데 참여하자. 회개하자. 무조건 들여다보는 공부가 빠르다더라. 어떻게 해요? 자아라는 건 공부라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마음짜리잖아요. 이게 첫 번째가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의식화되어 있는. 이 의식의 체계를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상을 끊게 해주는 거예요. 이 의식이 앨범 같은 거거든. 지나온 삶의 카테고리예요. 그 들어가자. 두 번째. 무식으로 들어가자. 이 의식과 무식 사이에 있는 게 있어요. 이게 현재의 의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의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즉 과거로부터 단절된 기억이 있고 과거로부터 연결된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로부터 단절된 기억이 뭐냐면 두 살 때 기억나요? 안 난다니까. 아기 배 속에 있을 때 관 질러고 엄마 싸운 거 기억나요? 안 나죠? 무의식 안으로 들어가면 그 단절되어 있는 원초적 자아가 꿈을 꿉니다.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노출되어 있었던 의식, 무의식 또 들어갑니다. 이 의식하고 무의식하고 잠재의식은 또 달라요. 잠재의식이 뭐냐면 과거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기억의 고리가 단절된 거. 그러니까 태초에, 태시에, 태각에, 태허에.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에 거 기억납니까? 안 나죠? 침잠에서 들어가면 납니다. 그래, 의식을 상을 끊어서 의식의 카테고리를 정리하고 또 들어갑니다. 침잠에서. 무의식 체계까지 또 정리해서 들어갑니다. 우리 공부 지금 중이에요. 들어가면 과거로부터 단절된 태초의 기억이 있어요. 이거를 제로라고 합니다. 이 무는 달라요. 이 무가 제로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이 제로가 여러분, 여러분인데 아무 입력되어 있는 업이 없는 나라고. 그걸 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하가 아무것도 없다고 알고 있는 여러분이 어떤 얼굴이냐고. 이거를 절집에서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고 해요. 즉, 여러분의 제로점, 바닥까지 내려가서 떼묻지 않은 관념 덩어리인 자기를 만나는데 그 자기가 어떤 얼굴이냐고. 그 진짜 참 얼굴이 코드를 만나는 순간 대각하고 대반열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침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깔아앉는다는 뜻이에요.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짜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1번. 두 번째가 가짜 마음하고 진짜 마음 사이에 있는 게 있다고. 진짜를 내릴게요. 3번으로. 이렇게. 이 사이에 지금 있는 현재. 현재 마음이 있다고. 지금. 지금. 이 가짜 마음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진 거고. 현재 마음. 즉, 과거하고 진짜 허공에 찬 마음을 잡아당기는 줄다리게 해주는 주체 세력의 자기라고. 이 가짜도 자기고 미래에 살아갈 놈도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옛 과거를 버려버리고 아프니까 힘들었으니까 버리고 미래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으로 살 수 있다. 여러분 공부 중이니까. 도통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쉴 때 사색하자. 자연은 신을 비추는 거울이라더라. 그리고 노천선사께서 이러시길. 천지 만상. 즉, 보이고 들리고 만지고 하는.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 모든 게. 천지 만상은 부처님의 미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더라. 세 번째. 들여다보니 가족만큼 위대하고 가족만큼 따뜻하고 가족만큼 멋진 도가 없더라. 또 들여다보니 하트가 따뜻하면 겸손할 수 있더라. 또 깊이 들어가니까 어머니 같은 참된 사랑은 내 스스로 구족하고 갖추기 전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렵더라.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데 방법이 있어요. 무조건 다 놓아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놓아라 놓아라 놓아라. 저작권에서 말만 하지. 우리처럼 체계적으로 공부를 안 가르쳐 주거든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있죠? 이게 놓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들여다본다. 카테고리를 몽창스리 지운다.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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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잠해요. 계속해서 들어가면 반드시 없는 자기 본래 자아가 진문목이 툭 눈을 떠요. 그걸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하거든. 계속해서 침잠해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마지막 4번이 됨이거든. 이것이 하나 됨. 그 다음에 참됨. 이거예요. 도가 됨. 그 다음에 허공이 됨. 이런 말이에요. 된다라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 돼버리잖아요. 진짜 본래 마음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진짜 되긴 되는데 그건 나중에 상 끊는 법 배원장님이나 우승님한테 걸러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고 이 도가 된 거 안 된 거는 이걸로 표시를 합니다. 전체 마음으로. 이 전체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만 알고 있는 개체주의예요. 즉 나한테 내 것. 나에게 올인하고 집착하는 가짐에 집착하는 윤회의 덩어리라면 고리가. 실제로 전체 마음은 간단해요. 온전하게 상대가 되는 것. 온전하게 상대가 되는 것. 그러니까 안 돼요. 왜요? 내가 있어서. 가짐에 집착하고 탐욕에 물들고 욕심과 아집과 무지에 엉켜있는 내가 있어서 상대가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말로 짜장면 올 통일하죠. 저는 짬뽕. 꼭 공부 못하는 사람이 꼭 통일 안 되고 개체가 톡 튀어나옵니다. 난 짬뽕. 이해 되죠? 그리고 짬뽕 시켜줘요. 목 안 왔으니까. 괜찮아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짬뽕을 탁 시켜줬어요. 내 전공이 법학이거든. 우리 천부인권도 있고 행복권, 추구권도 있고 가치기본권도 있고 하니까 존중해줘야지. 먹는 건데. 짬뽕 먹을 수 있지. 근데 꼭 반쯤 먹으면 짜장면하고 밥과 먹을래야 돼. 이런 친구들이 있다. 알지? 꼭 지껏 시켜놓고 너 먹을 거 맛있어 보이가 한 젓가락만 먹어도 될까요? 하는 사람이 있다니. 이해 되죠? 개체는 지 밖에 모르는 마음이에요. 전체는 상대가 되어주는 마음이라니까. 여러분 가족끼리 싸울 때 남편이 이 말 가장 많이 합니다. 뭐 대화가 돼야 대화를 하지. 이해 되죠? 아따 니 보면 벽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 이해 되죠? 왜요? 가치관이 다 다른데 자기는 집에서 유복하게 자랐어요. 근데 자기 엄마는 평생을 일하는 것만 봤거든. 이 자식이. 그니까 자기 엄마 같지가 않는 거야. 그니까 자아 존중감이 부딪혀요. 그니까 여자가 또 이때 후덕 하고 이러면 상관 없는데 니하고 대화가 안 된다면 여자가 이랍니다. 지는 이래요. 이해 되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또 1분만 쉬었다 할게요. 그니까 그니까 아멘